야, 내게 제 남자친구로 데려갔다는 게 어찌 아직도 아예 오는가? 글쎄 말했구만, 영감해. 좀 더 내 심하게 기다려 본다. 글쎄 말했구만, 영감해. 그럼 난 애 기다리면서 텔레비나 보겠을구만. 아, 그려, 그려. 어찌 뭐 또 죽으라는가? 어, 무슨. 손꼽. 야, 손꼽이 내게, 내게. 내격이다. 야, 큰꼽이나. 또ук 나서 노래 연습이나 하오야. 옳다 잘한다. webpage, 괜찮아. 자디봉 찬나덩에 있는 거 무슨 중. 내 거자 결혼처럼 너희 다 쫄지 않아. 아 그럼, 대고 없어. 한번 텔레비로 차지하게만 해놓고곳에 복지와 표관도 удоб을 필요로 씨라 무슨 빈 기 똑 들어 붙은 거참. 인차 차이 끝이 났다. 우리가 훈이 가죠. 아이고야, 그거 중대 훈이 가죠. 왔습니다! 야, 꼴다! 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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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다. 어이, 어째 저 집아 꼴 먹었는지 당신을 쪄 달아와봐요. 쪄올라, 야? 아이고, 영감아. 이 꼴다야, 그 깜짝 축구 배신이네. 아이고, 그저 참고 축구 배신이네. 아, 진짜, 진짜. 어, 정말 잘못했을 때 그 어째다 한 번 그 축구 구경 갔다 갔네. 그 저 필구장 푹 갖고 왔으니 다시는 축구장에 아이댕이 받을 영감아. 지금 와라, 쟤무쓰. 아이고, 그것도 뭐이라도. 옳지, 저래. 교랭하지? 아이고, 영감아. 아이고, 영감아. 아이고, 자, 지금 조용하다. 당신 무슨 교랭도, 교랭, 교랭. 아이고, 이건 무식하기는 니네 지식 사회 없이 말하는구만. 지금은 야, 교랭이라 아야구야. 코치를 한다, 코치. 무슨 코치. 아이고, 곰치말고. 어쨌든 지간에, 그 내, 아버님 없어. 거의, 어? 아버님 없어. 옳지. 이런, 이게 þe. 거의 내 최후학교를 다닐 때에는게 다 교랭했었구만. 어머니, 최후학교? 예. 당신은 언제 최후학교를 다녔어? 최후의 학교 식단에서 밥하고서야? 안 가 traged구 안 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학예주고 지금 좀 마쳐 틀리미 말이 나지 그치 입 억써 중 텔레비 당시 혼자 에이구, 내가 좀 배 아프게 나서 키운 어구, 내 딸이 사 죽겠구만 어이구, 바로 제 혼자 딸이요? 어구, 이제 뭐 이라고? 아이, 난 당신이야, 이 축구에 대해서 지내 버벅이길래 당신과는 어느 아이 통합 쫓아가라 어구, 이 법석! 내 무슨 축구를 덜고 아이, 축구에 대해 뭐 미네 행발 볼메가 샘두 에이구, 말 한 번 좀 더 없어, 예? 에이구, 합부산, 고운, 빠디! 하, 무슨 합부산, 고운, 빠디! 아이구, 걔도 어서 들은 풍머리는 있어, 야! 내 루김도, 아이구, 곧 채우고 학교에서 한 일을 식당 바바던 사람 아입뿐 에이구, 정말, 소당 걔도 상냥이 뭐 풍머리 지른다는데 이 법석, 아이, 한 일을 채우고 학교에 서게, 축구한 난 모르겠는게 내 그서게, 음악을 더 좋아야 서게, 점점은 음악에 뒀다 보이신거스 무슨, 아, 점점은 음악에 뒀다 고? 어이구, 그또 일어 있어! 이 법석! 내 그서, 평생 당신은 하늘처럼 모시고 살았지만은 오늘만은 예, 어구! 아이, 짚구멍! 어이구, 그래도 하늘이 하늘이고, 따위 따위지 그렇다고 뭐 불새로 하늘값이 뭐 쨘지아 되는거 아나오지 아이, 지구머니 예, 그 하늘은 값이 없어도, 아이 땅값이 얼마 비싸지 모름도? 아이고, 난 예, 요렇게 늙어도 예, 비싼 따위구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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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예멘든, 잘 보입소예 야, 야, 잘 보일게, 잘 보일게, 그 요금질 날 좀 줘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디! 아이, 비싼다! 계속 요건이 날 적쇼해! 이거 아이디! 꼴락꼴락꼴락! 꼴락꼴락꼴락! 아, 제이팬? 아, 이거.. İtta! 내가 조금 아프게 만들어! 아, 이거! 에이, 잠깐! 나왔습니다! 아이, 이 또라딜! 아! 어머니, 아버지! 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구나, 왔구나! 내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공이야! 네, 안녕하십니! 얼러올러!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그럴까요? 아이다. 오피나게 생각마. 우리 이래 심심하느냐. 신체 달려온다고. 심히 서절로. 아이다. 아이다. 야. 너 엄마 이렇게 쪼끄만 가면 내가 쫙 이렇게 눌러놔라 그랬다. 문 날려. 문 날려. 어머니. 야. 이건 무슨. 야. 무슨 일. 기껏 저게. 안 써. 안 써. 안 써. 네. 좀 몇 가지 물어보게. 거. 저네 양신부모니 다 계시오? 아 예. 부모님들 다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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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많이 했겠다. 아 예.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사 공부합니다. 박사 공부. 오. 딱딱. 박사 공부를 한 번. 오. 박사. 박사. 어. 한 번. 일어서. 예. 예. 한 번 또. 예. 이야. 야야야야. 이 책이여 가지고 그대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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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구 추구 추구. 예. 추구 추구. 예. 추구 추구. 야. 그 책이여 가지고 뽀로 찾으면 대단히 좋겠다. 뽀로 좋아하지. 예. 뽀뽀뽀뽀뽀뽀. 자네야. 그. 좋아하지. 예. 우리 어머니 말하는게. 오. 아잇. 너무 고성하게 표현해. 사케를 못하는구만. 노래를 말이야. 노래를. 참기 참기 참기. 예. 아이. 쟤 축구를 더 좋아하지. 아이. 쟤 축구를 확실히 더 좋아하지. 예. 예. 아 지금 시어리 여자들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쟤 남자를 생기 위해 축구 싫어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래봐도 쟤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축구대 장사는 출구 3개였습니다. 예. 그렇지. 야야. 야. 야. 너 쟤 페나이 왔어. 예. 페나이 싫어 놓고 왔어. 저 젊어이. 예. 나도 야. 태궐 때 압볼 깨지였구냐. 지금은 저 강뚝 축구팬 패자이라이. 예. 하하하. 하하하. 너 너가 privatλιasına 올라오신다. 하기실가 할hart진 크게, 제 백 demeλέüs. 제맛때 structured emotional signs dungeon grace. 거기ulators 치 traverse. 학생들에게 기념을 thrilling 예. 그러다 보니? 폴보다 노래를 더 좋아하지. 예? 내가 정 Chat Paige 온 없이 كل 합니까 좋아하지. Sí. 나 그냥 옛날 날부터 그 문제를 좋아해서이야. 그저. 그 교과는 밥 많이 먹고 다니고야 젊었을 때에는 그 무대에서 막GE mortgает으로 들어가야 제멋대로 꼴로 타고 타면 그 사람이 꼴보다 노래를 더 좋아하지 내가 조용가 오빠가 점수를 더 많이 나도 그냥 옛날부터 그 무대를 좋아했어야 그래서 그 국회랑 밥도 안 먹고 다니고 젊었을 때는 그 무대도 많이 어리고 그랬나 말도 마 저 노래 하는 거도요? 그 때랑 따다다 디다 디 따다 디 따 디다 디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한다 처음 듣는 사람이 들어! 정말 이거 하겠어! 내 어디 그리 한숨 말이야 다시 글쎄야 그 꼬부 넘긴 데는 정원치 했겠지 국밥과 잘 맞춘 데니야! 우리 합창회에서 날 따라 사람이 없다! 한 번 해보셔 예 한 번 불러보시오 한번 불러볼게 그려 빨리 하셔만 기다려 뒤에 불러보세요. 올라오. 아이고야. 노래는 재미없지. 아까 춤도 잘 안 나오는 거라. 어머니 노래 진짜 잘한다. 실례 있습니다. 어머니, 노래 정말 잘한다. 이래요, 자네도 음악을 좋아하는구만. 저는 초쿠리 형 좋아함이에요. 음악도 형 좋아합니다. 이거, 그럼 그렇게 했지. 글쓰냐, 고축구 수수냐. 저 코친지 카친지 하는 영감이야. 어떻게 시험치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오야, 나도 성질이 꼽혀서야. 당장 이 자리에서 시험치기 쉽다. 오야, 어머니. 수남 씨 외국에서 박사본받느라고 바삐 보냈는데 언제 노래 배울 수 했다고 그랬다. 그러지 말고, 내 대신에 사기셨다. 오, 똘똘, 똘똘, 똘똘. 아이도꼼, 아이도꼼. 촛불도 각각, 명조도 모모시단다. 이구, 나는 이구. 이 사람은 니 사람이다. 아이다, 아이다. 야, 니 노래를 한번 해봐라. 너는 엄마로 담애고, 이 아버지를 닮아서 니 목소리도 좋고, 탈여서 알아더라. 니 한번만 탁 갑시겨라. 어머니, 하러 안 가? 이구야, 머리야, 봐야. 해봐라, 수남아, 한번 해봐. 하다, 예? 아, 어머니야? 아니, 박수라, 아이씨가? 아, 어머니야, 아이씨가? 하하하하. 어? 장상구마루에 목소리나고요 금일도 상봉해 혜인 만나고 듣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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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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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 에헤, 에헤, 에헤헝. 야, 야야, 잘했어. 잘했어. 우리 못 어떻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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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지겠어. 잘했어. 아, 입없어. 4인까지 노래 잘 부르면 자체가 날에 공삭저 마라 되는게 있구만있어. 너 말있어? 아구, 잘 불렀어. 아구, 걘 데 웃음이야, 이 영감이야. 우리 잔체 날에 두면 끝내 때려 주고 노래로 아예 하고 넘어갔다. 난 지금도 그게 섭섭하다. 이 노트 이게 폭탄 하나 다 터져야 되겠다. 가사하는 노래 하나라도 있음 좋고. 이 노트 내 그년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른다. 아버지. 아버지도 한번 해보셔. 해보셔서 해볼게나. 그럼 내 노트 원을 하나 풀어 달라고 좀. 한번 하지마. 종몰송 한다는 나비 2월 매조에 매조나 놓고 3월 사쿠라 곱게 비니 4월 국사리에 똑들어진다. 5월 난 손하는 나비 6월 목단에 초물초래. 7월 홍대지 홀로 가리 8월 공산만 쳐다보래. 9월 곡조. 곡조 곡조. 5월 아예 하겟어. 6월 명이네. 어찌만 나를 여로케 사랑해 debt. 고마구 영감네 아이고 우릴 너 씨 우릴 나자지 아이고 잘 될 사람이 음악으로 드세요. 우리 음악으로 다 해버리고 된거. 하지마. 그래구나. 이번에는 자리 자리여. 나인데 음악을 하와 Fire 하셔 하셔. 알게디 두부의 노래를 지내 잘하겠거나 떨려서 못하겠습니 야 우리 세부심이예요 그럼 제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해봐 제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게 우리 연변 우리 고향이 노래였습니다 제 그럼 고향이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 어 좋지 좋지 아 저 그런데 제 노래를 잘 부르면 저 딸은 저한테 맡기겠습니까 맡기 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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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들 Organization 제가 고향이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에헤 장보고 돌아온다 웃음 싣고 돌아 온다 cipl difficulties 어 이 생각 보루 push-in-law acá 불글만 수 마구라도 고운 눈은 거 왔어 숨길 버리 Innovation 배기는 울면은 빨라 에헤이 황동도 더라운 흥using도 돌아온다 내 방식이를 싣고 갔어 빛대비를 싣고 온다 빛방 위로 있다가 자포렴 많던 며느리에 오네를빛니버사 삼글방글 삼글방글 흠흠흠 꽃는구나 예! 아이고! 야! 야, 이제야! 촉구도, 촉구도 잘한다 하지, 노래도 잘하지! 야, 이제야! 여러분, 우리 싸이감이 어떻슴더! 전파수께도 그렇게! 좋습니다! 아이! 싸이감 이렇게 박수 치는데 인사라 해가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로 가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걸어가십시오!